죽습니다. 저 정도면 애들 뭔가 지금 잡고 가는 거에요. 아까 제가 하트가 4개니까 뜰까봐 들어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뜰 확률이 많을까요? 안 뜰 확률이 많을까요? 딱 한 장 남았는데. 그럼 안 떴을 때 데미지 쎄까요? 안 쎄까요? 쎄겠죠. 그쵸. 1800억이 넘어갔는데 딱 한 돈만. 총판돈이 아니라. 쟤는 진짜 수익 최고로 올렸네요. 제대로 올렸네요. 템버우이잖아. 액면에 봉. 액면에 봉 있잖아. 왜 창의적인 걸 너무 신경쓰다 그런거지? 제리가 좀 더 신경쓰네. 그런거지? ,.. .. 들어갑니다. 멈추이 헐 헐 헐 헐 헐 줍시다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어휴 헐 안녕 빠염 헐 서로 올인 넣어가지고 그랬구나 그 금액만큼은 빼주는 시스템 제 선택은요? 빨리와라 나 죽을거야 이걸로 뭘해 헐 헐 헐 지금 반동 헐 쿵 갈러 아 헐 그닥 안이동 방이동 방이동 오케이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신에 인논도 다 털어도 되니까 온갖 권모술술을 다 부리겠습니다 체크 헐 헐 헐 헐 헐 헐 체크 제이가 들어야 되는데 헐 헐 클로보면 제일 좋구요 됐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